런던 생활은 저의 버켓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. 그래서 제가 런던에 오게 됐는데 런던에 오기 전에 아일랜드 더블린에 살았었거든요. 근데 처음 들을 때 더블린이 좀 더 싸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먼저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 좀 그렇진 않았어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어쨌든 저는 런던이 좋답니다. 저는 한국에서 헤어를 전공하는 헤어 스타일리스트인데요. 저는 여기서 트레이닝을 받고 싶었어요. 교육기관에서 헤어 교육기관에서 근데 그곳에서 영어 스킬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통역사를 써야 한대요. 너무 비싸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곳은 그래서 에이전스에서 아발론 스쿨을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. 근데 그 에이전스에 계시는 분이 너무 친절하게 저에게 정성을 다해서 케어를 해주셔서 저는 이 아발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다른 점은요. 다른 학교랑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두 학교를 다녔었거든요. 근데 다른 학교는 그래마에 좀 많이 치솟았는데 이곳은 스피킹에 굉장한 중점을 두면서 수업 시간을 진행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다른 외국인들하고 스피킹을 하는 것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학교예요. 굉장히 좋답니다. 따뜻하고요. 따뜻하고요. 사랑스럽답니다. 알áb game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